자 이거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신문지상에서도 굉장히 각 언론사의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루고 있는 형태들이 다 다르긴 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한 진단을 청와대에서 내렸는데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네 청와대에서 일자리 문제를 책임지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어제 한 말인데요.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 내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취업자가 늘고 있는 폭이 커지고 있으니까 고용 상황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년 이상 일하기로 한 계약 상용직이 또 많이 늘었다는 것도 좋은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취업자 수를 늘린 건 부문으로 따지다면 신산업하고 신기술 그리고 사회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자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결국 통계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두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일자리 수석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만 아니면 좋아 보이는 부분만 강조한 것이다 라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지난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월별 취업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져서 고용 대란이다. 그러면서 거의 신문 1면을 다 도배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고용 지표가 12개월 연속으로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난해 지표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획기적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3, 40대 그리고 제 또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왜냐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 부진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데다가 3, 40대 취업자 수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용 지표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쁜 게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 큰손이 세계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살얼음판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좀 변수가 있는데요. 수출 산업 부진으로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지 못한 상황이고 채용 상황도 불안해지니까 사실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어렵다 경제 어렵다 이 얘기가 거의 이빨어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수석이 내놓은 메시지가 그래도 희망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또 어떤 세력에서는 굉장히 또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뉴스가 새롭게 생산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뉴스가 있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얘기하면서 일자리 늘리는 핵심 대책 중에 하나로 저희도 뉴스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지만 광주형 일자리 밀고 있죠. 이번 달 안에 광주를 이을 두 번째 도시를 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조만간 제2, 제3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상생형 일자리 사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노동자 임금은 낮추는 대신에 그 대신에 정부하고 지자체가 주구하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래도 노동자한테 좀 합리적인 수준의 뭔가 복지 같은 걸 제공하는 거죠. 이런 걸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에 광주에서 이걸 성사시켰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라고 불리는데 이 제2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시킬 곳을 찾다가 여러 곳이 거론되는데 구미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미에 들어갈 업종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2차 전지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미도 굉장히 큰 공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 이렇게 되면 구미형 일자리라고 이름이 붙여질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지금 구미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뉴스요.